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선 책을 읽을 때 한 6가지를 생각하면서 염려해 두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정말 길바닥에 내안진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꼽은 3가지는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영어 원서 읽을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서 읽으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하는지 어떤 것들을 찾고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톡톡 리더스 독서 모임으로 이 책을 선정해서 다 같이 읽고 있어요. 제목은 Where the Red Fern Grows이고요. 작가는 Wilson Rawls이에요. 이 책 이미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책 재밌게 읽었다고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독서 모임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선정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책을 읽을 때 한 6가지를 생각하면서 염려해 두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Characters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죠. 등장인물들을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 좀 메인 캐릭터 플러스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조금 등장인물들이 많다. 그러면 저는 이름도 조금 써가면서 인물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만들면서 책을 읽는 편이고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기억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읽었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억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의 트레이트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기재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그러니까 what's happening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setting인데요. time and place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책을 읽어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theme.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로부터 어떤 거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에 드는 구절, 문장. 그러니까 quotation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와닿았던 quotation을 또 따로 만들어 가시면 더 책에 대한 애정도 쌓이고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자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연계도서로 어떤 책을 더 추가해서 읽어보면 좋은지까지 알아보는 게 그러니까 총 여섯 가지를 좀 염려해두면서 원서를 읽어요. 그럼 이 책을 토대로 여섯 가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characters였죠. 우선 메인 캐릭터가 누군지를 알아내셔야 되죠.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빌리 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개싸움을 보게 돼요. 네, 오케이 써물 이거 조금 이상한데 네, 레드폰 하운드랑 덕스랑 싸우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하고 그 레드폰 하운드를 구해주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열 살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뭐 빌리라는 주인공도 있고, 뭐 마마 파파도 있고, 올드 앤하고 리드 앤이도 있고, 그랜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메인 캐릭터는 빌리 콜먼이고, 빌리가 키우는 그 두 마리의 레드폰 하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는 언제냐면요. 1930s, 그러니까 1930년대를 다루는데요. 그 시기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Great Depression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The Longest and the Worst Economic Crisis거든요. 그때 막 스토어스, 뱅스, 컴페니스 다 벤크러프트 되고, 막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막 일자리며, 집이며, 저축해놨던 그런 돈이며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길바닥에 내앉은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 생활을 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대를 다룬 책인 거죠. 책 내용 보시면 돈이 없어서, 에듀케이션도 제대로 못 받아서,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하고, 먹을 거 되게 찾기 힘들고, 그래서 빌리가 산에 가서 짐승들 잡아와서, 팔고 막 이러면서 돈 벌고, 그런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시기고, 플레이스는 오클라호마예요. 그 시대에 오클라호마는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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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했던? 네네. 그래서 여기 책 안에 보시면, 빌리가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장면들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히 더 가난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가. 제가 예전에, The Four Winds라고, 크리스틴 헤나였나 저자가? 크리스틴 헤나가 지필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The Four Winds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어른들을 위한 책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이 책도 한번 언급해봐요. 강추드립니다. 이 책도. 네. 그러니까 Setting, Time and Place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학교 선정 도서였고, 같이 클라스에서 읽었다면, Great Depression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은 자세하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Theme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빌리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꼽은 세 가지는 이거였어요. Determination. 왜냐하면 빌리가 그 Red Bone Hound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2년간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모으거든요. 그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Red Bone Hound를 트레이닝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Determination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헌팅을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Determination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Sacrifice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생? 네네.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은 안 드릴 건데, 그 Red Bone Hound와 빌리의 관계에서 Sacrifice를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은 Love죠. 네, 사랑인데,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Family Love도 있고, 동물과의 관계, 그런 Love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네, 되게 감동적입니다. 네, 이렇게 템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코테이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미자목 카페에다가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계해서 좀 봤으면 좋은 책에 대해서도, 서치를 하시면 책을 이어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드리고 싶은 건,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 저자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러면서 읽었던 고전 중에 고전이죠. 네, 잭 런던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이분이 썼던 책인 Call of the Wild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읽고, 아, 작가가 돼야지! 이러고서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여담으로 저희 아이는 전 런던 작가의 책을 두 권 정도 읽었어요. White Fang이랑 The Call of the Wild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어쩐지 좀 느낌이 비슷하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작가가 쓴 다른 책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잖아요. Summer of the Monkeys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지필한 다른 책을 또 읽을 수가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 아래 설명란에 추가로 기재해 놓을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 언급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를 마음에 두고, 염려해두고 책을 읽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죠. Reading Comprehension, 그런 자료들 활용도 하시면 좋고 Vocabulary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정독과 다독을 해나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책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라고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 읽을 때도 제가 오늘 언급해드렸던 한 6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책 읽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톡톡 리더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료를 이메일 통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활동하시면서 읽는 과정과 숙제의 인증을 미자목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되세요. 완주하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힘내셔서 즐겁게 독서하시면서 영어 공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